선생님 저 지금 공부 진짜 안하고 NCT만 봐요. 어떻게 해요? NCT가... 드라마요? NCT가 뭐지? 아이돌 이름? 아! NCT! 아! NCT! 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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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미안해요. NCT 도영! NCT 도영님이 또 별림이지 않습니까? 합격했다고 또. 최태선생님 감사합니다. 알지 알지! 난 근데 NCT를 모르고 난 도영만 알았네. NCT 갑자기 죄송해요. 이것도 큰일 날 뻔했네. 아! 시금 땀 왜 이렇게 나냐 이거? 네. 아! 네네네. NCT 알죠! 도영! 도영! 도영은 내가 기억 안 나네요. 우리 도영님 잘 계시나? 자 여러분들 우리 도영님도 합격하셨습니다. 우리 별님 도영별님도 합격 여러분도 꼭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.